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호객행위에 나섰던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년 5월 24일 저녁 8시 반쯤 유흥주점 앞에서 27만 원의 술과 안주 모두 무제한이라며 호객행위를 한 60대에게 식품위생법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이 60대는 손님을 데려오면 1명당 만 원을 주겠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제안을 받고 호객행위를 했는데 그 대상에 사복근무중이던 경찰관이 포함되면서 적발됐습니다.